아 뭐야? 뭔데? 아니 대놓고 할 때 뭔데? 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젠쟁입니다 안녕 자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로젠쟁의 모습과 정말 다른 모습이지만 오늘이 바로 그렇죠! VR채세에 와서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은 약간 재밌는걸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VR채세에 있는 덤바튼을 탐방해볼 예정입니다 혼자 가면 재미가 없어서 오늘 저와 함께 덤바튼 탐방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미녹이 게임을 좋아해서 유튜브 찾아보다가 로젠젠님의 팬이 된 성공한 덕후 아 성공한 덕후 아 반갑습니다 자 다음 팀원님 서본역에서 버팅을 주로 하고 있고 싸는 게임을 주로 많이 하는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카라스 안녕하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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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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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제님의 제인은 카라스라고 합니다 미역을 당하셨다면 당근에는 들어 가라고 참 흐으으으으음 자 텀바튼으로 가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 되, 다시한번 자 점프하면서 다시한번 점프하잖아 점프 봐바 점프하잖아 입장 흐흐흐흨 자 다음 팀원 에린타주런티생수님 입니다 여러분 자, 저도 가볼까요? 고고! 자, 보시면은 이게 VR입니다, VR 자, 그 다음에 여기 마비드 덤바튼 밀리오피님이 만드셨고요, 트위터랑 그 다음에 뉴틀서버, 뉴틀서버 역시 앞에 크리스텔 성당이 이렇게 있죠 여기 크리스텔이 여기 앞에 있죠, 원래 그래서 VR 채도 에헤드 인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혹시? 아, 들어갈 수 없네요 성당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자,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장 여신상, 저쪽 T였나요? 보안인자, 팔굴 T랑 글리니스 아주마, 저기에서 있고요 블론이도 있죠 이쪽에 발턴 신는 자파전까지 야, 너 주사위 어디다니냐? 어디? 주사위도 주사위 돼있네 이쪽에는 덤바튼, 아, 시몬 시몬의 의류자, 의류자 저는 여기 이런 거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오, 의류 표시가 있는지 몰랐어요 자, 여기, 아, 여기 이 덤바튼 일찐들 자리 덤바튼 일찐들과 덤바튼 석상들 자리, 보이시죠? 주경났어? 저리가 님들 날개도 없는 것들이 진짜, 어? 여기 저인 지점은요 와, 길털에 어이가 없다, 길털에요 날업진, 날개, 어, 날개 있어, 그렇지 이렇게 있어야지 아, 진정한 나비노기 고인물이다, 그래 잘했어, 아... 이쪽에 오면은, 아, 유니콘 석상까지 야, 여기가 옛날에 그 인첸트하던 그 장소인데 자, 유니콘 석상, 오... 와,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 유니콘 좀 많이 살쪘다, 좀 이거는 좀 많이 살찐, 이거 살짝 배나왔지, 이거 살찐 것 같은데, 이거는 야, VR로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쪽 한번 볼까요?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안쪽에 들어갈 수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을 찍어요 즉, VR 끼고 방송을, 마빈이 돌아다니니까 약간 VR, 브이로그 하는 거 같아, 지금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뭐야 너 어떻게 갔어, 뭐야 A-quennu, A-quennu, A-quennu 와, 욕이 불이네, 오오오오오오이 어른 죽었어 어떡해 죽었어, 야 기다림, 내가 살려줄게 기다래 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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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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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 일어났다 아아 일어났다 내가 널 살렸어 친구야 어이없는 표정이네요 또 무서운 도서가 있는 곳이 여기 와 수정구슬도 있어야 되는데 수정구슬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정모도 하고 그죠 아! 진짜 마비 유저 같다 야 추미 해봐 추미 오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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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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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추는거에요 춤선 가능 춤선 다리막 아 귀여운 춤선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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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풀트래커의 단점 힘듦 돈달라고? 어디 지금 돈을 안받고도 할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지 자 이제는요 던바튼 둘러보는 끝났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던바튼에서 숨바꼭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겁니다 물론 여러분 몇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는요 일단 이 주먹 VR 아바타 주먹보다 작은 아바타는 하지 마세요 진짜 평생 안 끝납니다 저도 당연히 이 이름 택을 다 가리고 할거거든요 몸을 절반 이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런 반청이 올라가는 것도 되거든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올라가는 것도 허용하겠습니다 허용하여 자 지금도 1분 세겠습니다 1분 동안 숨어주셔야 돼요 자 참고로 성벽 밖에 나가시면 안돼요 자 숨으세요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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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3 2 1 땡 쭉쭉쭉쭉쭉 오케이 자 여기 위에 없구요 좋아 자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 보세요 쭉쭉쭉 같이 보고요 쭉쭉쭉쭉쭉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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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 찾았다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허허허 팀원 찾았구요 좋아요 한 명 찾았구요 의류점 어딘가? 어허 찾으시오 기억해봐 의류점 여기잖아 어 어딘데? 자 의류점 어딘가라고? 야아 진짜 야 방송 편하게 한다 너 야 잘 쉬었니? 아주 숨바꼭질인데 그냥 이게 everything 구석에서 그냥 우와 이거 봐봐 의류점이 구석에 쫄박혀있는가봐 와 진짜 마지막 한 명 자 아셀린 찾읍시다 아셀린 진짜 정석대로 숨었다 어 찾았다 cot MICHEON 뭐야 뭐 비밀 집이야? 일단 구석에만 있어야 이렇게 다 일단은 샜다 자 잘 숨었다 이게 애매해 이게 참 뭐라 할 수가 없어 내가 혼낼수도 없어 그냥 그냥 숨은거 잘 숨은거야 되게 화가 나는데 내가 자 4분이 로미다니 까지 해가지고 자 4분이서 한번 하도록 극악의 어려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으신거 같고 1,2,3 한번 쓱 봐 쓱쓱 자 구석구석 다시 해볼까요 구석구석 아 숨었다 구석구석구석 위도 한번씩 찾아봐도 차는위도 한번 찾아봐도 와 인나 구석구석 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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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들 어! 어 예! 하나 찾았다 아슬리 찾았다 아 이게 너무 쉬웠다 자 업고 구석구석구석 어 야호! 야 찾았다 자 팀원 찾았어요 오케이 아 이번꺼는 좋아 잘 찾았다 좋아 카라스꺼 약간 어렵거든 얘꺼 약간 누워있어가지고 걔는 진짜 제일 쉽다고? 뭐라고? 대놓고 있다고? 자 아바타 뭘로 바꿨는지도 모르겠고 대놓고 있다고? 무슨 말이야 대체 접어야 함? 아 뭐야 뭔데? 아니 대놓고 있는데 뭔데? 어 뭔가 이상한거 같은데? 방우저 이런.. 방우저 이런.. 이런.. 이런 통이 있었나? 이.. 움직이는거 같은데 이거? 또? 아니 근데 일어나가 다 좋아 아하하하하하 찾았다아 나와나와나와 나와 나와 머리ин이 나와 나와 야 좋았다 야 센스 좋았다 야 센스 좋았다 센스 좋았다 너 진짜 가만히 있을때 몰랐 거야 진짜 너 너무 움직였어 좋아요 마지막에 이제 달린, 로미달리 나왔고요 저를 위해서 만든거야 어디계실까? 어 찾았다 야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 여기 밑에 이렇게 바로 지나가셨는데 못뻤시더라구요 아 진짜 그렇겠다 진짜 자 일단 아유 감사합니다 아들 고맙습니다 아이고 VR채에 또 이렇게 순발 참여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땠는지 한 번 한 분씩 얘기해볼까요 자 오늘 그 마비독이 안에서도 순발검씨를 하자고 있는데 VR채에서 이렇게 전바트 배경으로 하니까 너무 더 발전을 하고 와서 더 어려운 머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너 안에 따로 또 아바타가 있니 여기 안에? 고기도 이밀어봐 있네 이렇게 와 이렇게 있네 야 잘 숨었다 그래 야 너 오늘 속아 어딨니 카라스 테키인줄 알고 머리 띄어 점프하고 있었는데 야 너 진짜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몰랐어 진짜 처음 그냥 처음 숨었는데 어찌저찌 마지막까지 안 들켰면 제가 되게 잘 숨었나봐요 아 좋다 다음에 이걸로 잘 되어야 했던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 일단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참여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VR채 이렇게 해서 지금 덤바트 마비 덤바트 탐방 끝나고 숨바꼭질도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일단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는 여기서 이제 녹판을 일단 먼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또 만나요 안녕 로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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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